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맘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서명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에 간 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발을 내딛은 곳입니다 부산은 그 점에서 조선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편에 보이는 이분은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으로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이곳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 돌아가시지요 우리 교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선교지는 곧 순교지가 되고 그 순교지는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의 순교를 통해서 호주교회의 선교가 본격화되어지고 이곳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하네